대한민국 대표 디바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콘서트 어느덧 한 분의 무대만 남았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디바 어떤 분이시죠? 이분 노래를 그렇게들 오디션 참가자들이 부른다고 하네요 오디션 선곡 1순위 그만큼 가수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가상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비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